급하게 할 필요 없어 침착하게 레이스 하듯이 가볍게 하면서 침착하게 받을 것만 받아 그치 또 봐 자세 낮추면 어떻게 해야지? 들지 말라있지? 자세가 지나서 끊어내야지 주먹을 빠져나와 치고 눌리고 야 천천히 해 크로스 걸고 숙이면 갖다 올리고 자세 낮춰야돼 들리면 큰게 후려치잖아 밑에 어퍼 타고 올려야지 그렇지 걸렸잖아 다시 숙이면 갖다 올려 밑에서 스탑 스탑 자 박스 자세 낮추면 이도 낮춰야돼 빠져 빠져서 살짝 빠지면서 죽이잖아 무조건 숙이는거 밖에 없잖아 지금 돌리고 나와 자 브릭 떨어져 자 박스 다리를 앉아 죽어가 다리를 고기 숙이고 낮춰 그래 다시 아아아아아아악 올리고 쳐 다시 낮춰 돌리고 돌려 돌리고 쳐 그렇지 돌리고 쳐 그래 다시 밑에서 올려 숙이면 갖다 올려 살 떨어져 바로 쳐 하이 숙이는거 밖에 없잖아 숙이는거에 대응을 못하냐 대응을 못하냐 빠지고 올려 빠지고 올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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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숙이는거 밖에 없어 각도 잘 봐 엎어 올려야지 숙이잖아 자세나 치고 엎어 올려 자 돌려 빠져라고 또 들어가 숙인다 또 숙이는거 밖에 없어 빠져 빠져라고 돌려 돌려 돌리고 또 쳐 빠져라고 또 쳐 숙이는거 밖에 없지 또 숙일거다 쳐야지 뭐해 팔로 하지 말고 몸으로 침착해 돌려 또 들어가고 맹치찌를 찔러 그렇지 또 괜찮아 힘으로 하지 말고 모양으로만 잡아줘 모양만 힘 빼지 말고 가볍게 호흡하면서 힘 빼지 말고 맞추는거 집중해 봐 받아 쳐야지 그때는 숙이고 치는거 밖에 없잖아 밑에서 올리는 각도를 잡아 싹치고 갔다 올려 무조건 숙인다 또 숙이고 갔다 올려 돌리고 치고 명치 스탑